EBS 수학 영역의 심석희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었죠 빠른 친구들은 우리가 작년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저기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준비를 보다 철저히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평가를 잘 보기 위한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오셨을 겁니다 좀 늦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보통 이제 3월 학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됐을 때 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재수를 한다 뭐 한다라고 해도 보통 이제 3월달 2월달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을 6월 모의평가 때 치르신 겁니다 바로 엊그저께였죠 여러분들한테 감히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 선생님 저는 만족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보다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이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지금 6월 모의평가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모든 시합이 종료되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나간다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3학년 담임을 하다 보니까 전날 저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가급적 아침 조회 종례 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던집니다 오늘은 좀 일찍 푹 자야 된다 저녁에 좀 푹 자야지 아침에 또 긴장돼가지고 너무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시험 치르는데 집중도가 흐려질 수 있어 정말 이 정도의 얘기만 하고 결과에 대한 얘기 잘 봐야 돼 원하는 건 그거죠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완벽하게 공부했던 것들을 싹 다 기억해가지고 퍼펙트한 시험을 봐주기를 저는 원하죠 또 누가 원하겠어요 부모님도 원하죠 또 누가 원할까요 여러분들도 원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예민해 있고 우리 친구들이 그럴 텐데 거기에 제가 기름을 부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좀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시험이 수고했다 속에서의 궁금한 점이 수고했다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죠 물론 이제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시험 끝나면 바로 성적이 나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저는 벌써 그 점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넌지시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수학 어려웠나 보네 하면 어김없이 표정이 굳어지죠 아 뭐 선생님 실수했고 뭐 했고 뭐 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이 마치 변명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국어가 작년에 널뛰기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뭐 불수능이었는데 올해는 쉬웠다라고 얘기했고요 영어도 작년 초반에는 어려웠죠 6월 모의평가 때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9월 수능으로 가면서 상당히 안정화가 됐고 쉬워졌습니다 그거에 반한다면 이 우리 수학 영역은요 작년 6월부터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겠죠 2014학년도 대수능까지는 다릅니다 어렵기도 하고 간혹 가다 쉽기도 하고 하지만 수학 A형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하지만 2015학년부터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지기 전에요 정부에서 또 입시설명회에서 저희 EBS 선생님들이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냐면 올해 수학은 쉬워진다 기본에 충실하고 실수를 줄여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까 작년 6월 모의평가 이 결과를 보면요 1등급 컷이 A형입니다 A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96, 89, 79 이렇게 등급 컷이 끊겼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 연도에는 어땠냐 1등급 컷이 92점 또 때로는 88점 그런데 92점이 훨씬 더 많았었고요 2등급 컷은 80점이나 83점, 84점 다시 말하면 두 개 틀리면 1등급 네 개 다섯 개까지가 2등급 일곱 개까지 여덟 개까지가 3등급 이런 분포를 띄었었는데 작년 2015학년도 6월 달을 보면 하나 틀리면 1등급 하나까지가 세 개까지 저 세 개까지도요 4점짜리로 세 개 틀리면 3등급으로 넘어갑니다 4점, 4점, 3점까지가 2등급 다섯 개에서 여섯 개 틀린 친구들이 3등급 이런 현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2015학년도 6월은요 이렇게 등급 컷이 많이 올라갔지만 학생들은 즐거웠어요 이상하잖아요 점수가 팍 올라갔는데 그러면 원점수가 많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우울하고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1등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4%가 나와야 되는데 4%가 아니고 5%, 5.6%가량이 1등급을 받아갔다고요 동점자가 많았다는 얘기죠 96점에 그리고 실제 2등급까지를 하면 15%까지 원래는 11%까지가 2등급인데 15%까지가 2등급이라는 성적표의 결과를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 생각하면요 30만 명이라고 하면 4%에서 1%만 하더라도 3천 명이 늘어나요 3천 명이요 그러면 2등급 11%인데 15%나 4%가 늘어났다고 하면 얼마예요? 1만 2천 명이라는 학생이 늘어난 거라고요 그만큼 성적표에 훨씬 좋은 결과를 받아들인 학생들이 많으니까 어 쉬운 수능 괜찮네 할만하네 이런 결과였다고요 대수능 같은 경우도 지금 A형 같은 경우를 보면요 거의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96, 89, 88, 79, 80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4등급은 더 많이 올라갔죠 공부했잖아요 또 한 가지 변화는 작년 대수능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좀 더 많이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A부터 I까지는요 지금 어제 저녁 어제 저녁 2시 정도까지 각 입시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등급컷을 갖다가 제가 쭉 적어놓은 겁니다 비슷합니다 어디든 어디든 다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등급컷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죠 등급컷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는 뭐예요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선생님 등급으로 대학 가는데요 맞아요 가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최저학력기준이라는 겁니다 아깝게 만약에 점수 하나 때문에 등급을 못 맞춰가지고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떨어졌다 그걸 맞추지 못해서 떨어졌을까요 과연? 그 대학 논술을 지원하는 사람이 최저를 맞춘 사람이 1대1이 안 될까요? 그게 아닌데도 우리 친구들은 최저 맞추면 합격하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위안받고 싶은 거겠죠 최저를 맞춘다는 건 합격의 기준이 아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거는 100분 이하 표준 점수를 가지고 가는 거지 등급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급컷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점수면 100분 이하 몇 퍼센트 정도라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1등급이면 4% 2등급이면 11% 그래도 서울에 있는 서울 소재의 대학을 가고 싶다면 그래도 수학에서는 2등급 이상은 받아야지 과목의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올해도 이렇게 예측해 보면 작년에 9월 모의평가 때요 모든 입시사에서 A형의 등급컷을 92이라고 쫙 나열했습니다 전부야 하나같이 그런데 성적표 딱 나왔대요 88점까지가 1등급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거지 실제의 퍼센테이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 이 점수대가 4%구나 이 점수대가 11%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올해의 A형 기준은 작년 6월 모의평가와 아주 흡사했다 6월 모의평가와 아주 흡사했다 그러면 우리는 159일 후에 6월 모의평가를 또 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9월 모의평가를 볼 거고 대수능을 볼 거죠 최종적인 목적지는 대수능이 잘 그러면 대수능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감히 예측 건데 2015학년도 대수능의 저 등급 분포의 시험 문제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하잖아요 수학 교육과를 나왔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보고 예측이라는 걸 하는 거라고요 예측이라는 걸 우리는 이 6월 모의평가하고 또 비교를 해서 아 저랬구나 그게 아니고 대수능에서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원점수 몇 점까지를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할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B형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작년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점수대를 좀 잘 보세요 그리고 대수능을 보면 대수능대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점수대가 그리고 작년 그 대수능이 가장 쉬웠죠 우리가 이제 2011학년도에 들어오면서는 EBS 연계 정책이라는 게 펼쳐지면서 수학 A형이든 B형이든 그래도 안정화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수능 때 1등급 컷이 100점 이게 좀 그렇긴 그랬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저희 그 졸업생 중에 이제 재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B형에서 종합학원을 다녔답니다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원이었어요 그런데 걔네들끼리 작정을 했대요 어떤 작정이었냐면 야 30번 버리자 30번 버려버리면 시간 29문제 시간 많이 남는 거고 우리 3번씩 풀어서 그 29문제는 정확하게 맞추자 그래서 실제 풀었는데 3번 검토하고 30번 버려버리고 딱 온 거예요 집에 놀랬겠죠 얘가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차라리 100점 잘 됐다 1등급 100점 나온 게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 벌하려고 한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가져봤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하나 틀려서 2등급이 됐지만 본인이 가고 싶은 의대를 갔습니다 목표는 이뤘어요 그것 때문에 목표를 못 이뤘다? 그런 건 아닌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등급도 우리가 그냥 너무 심하잖아 실수하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런 분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시험 봤을 때 수학 100점 맞은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뭐 100명이 나왔습니까? 200명 중에 50%가 100점 받은 4%가 100점 받은 것 뿐인데 기껏 100명 중에 4명이 100점 받은 것 뿐인데 50명 중에 2명이 100점 받은 것 뿐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건 아닌가 올해도 역시 쉬운 수능의 기조라는 건 유지된다 따라서 정확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수학이라는 과목도 잡아낼 수 있지 않겠냐 제발 포기하지 말아다오 이런 얘기를 시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대수능도 물론 저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상위권 변별력은 갖춰야 되니까 2015학년도 6월의 분포 3등급까지의 분포와 4, 5등급의 분포는 대수능의 분포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원점수를 받아내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는지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시면 될 것이다 각 입시사에서 지금 94.93점 또 어떤 사는 96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의 이렇게 분포로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92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92점까지 들어가면 1등급 만약에 92점까지를 1등급으로 줘버리면 1등급의 인원수가 한 7%, 8%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뭐 1등급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2점 받은 두 개 틀린 친구 B형에서 두 개 틀린 친구들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또 세 개 틀렸던 친구들이 아주 많이 분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꾸준히 해왔다라는 친구들이 B형을 대부분이 두 개와 세 개를 틀리고 있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이번 6월 모의평가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별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항수를 보면요 전범위는 아니었습니다 전범위는 아니었는데 이 수학일이 네 개 단원, 미통기 두 개 단원 또 앞으로 남은 세 개 단원이 있습니다 다항함수의 적분법, 확률, 통계 이렇게 세 개 단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20문항, 10문항 이렇게 A형에서 출제가 되어졌고요 문항수는 4문항, 5문항, 6문항,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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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문항 왜 단원마다 이거는 평가원 출제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단원마다 고루 출제해야 돼요 어느 단원에다가 그냥 팍 몰아가지고 출제를 해버리면 그 단원을 잘 아는 학생들이 유리한 시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루 분포하는데 다만 저는 그 문항수 말고 배점도 보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포가 지금 실제 수능 때는 좀 조절돼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행렬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배점을 보면 28, 28점입니다 그런데 수열하고 수열의 극한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딱딱딱 나눈다면 33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23점에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열하고 수열의 극한을 봐버리면 38점, 33점을 훨씬 더 오버해서 넘어서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6월 모의평가에서 혹시라도 A형에서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잘 안 나온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수열과 수열의 극한이 약한 친구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능은 절대 그러지 않고 고른 분포에 고른 배점 분포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B형 같은 경우 A형 같은 경우을 보면요 아 공부할 거 얼마 안 되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B형 보세요 숨이 막힐 정도로 해야 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적분과 통계에서는 우리가 확률 통계 남아있고요 기아와 벡타에서는 공간도형과 공간잡혀 벡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아와 벡타에서 기아와 벡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공간 벡타 이거거든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더 지금 긴장을 많이 하게 돼 있죠 9월 모평 수능에서요 그런데 그게 빠진 시험이었어요 출제 문항 수는 10문항 10문항 5문항 5문항 출제되게 되어 있지만 이 문항들이 이제 고른 분포를 띄게 되면 7문항 교과마다 7문항 8문항 정도가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원마다 한두 문항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단원에서 3문항 나오는 경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원을 공부하고 정말 선생님들이 야 이 문제들은 기출 문제에 나왔던 유형들 아냐 이걸 싹 다 정리해보면요 각 단원마다 한 7, 8문항 정도씩은 됩니다 그 중에 두 문항 정도가 나오는 거다 두 문항 매번 나오는 것도 있을 정도로 그러면 한 문항은 매번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거고 하나는 다른 유형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분포도라든지 단원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는 개념 원리를 활용한다 자료 상황을 활용한다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제가 이 표도 적어드리는 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연계합니다 아 내가 봤던 지문 이러면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에이 수학 무슨 연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한다라는 거죠 실제 그러면 이런 연계가 없다라고 시작을 해버리고 돌려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혼란에 빠질걸요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어떤 규칙을 가질지 어떤 난이도일지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어찌 됐든 이 책과 연계교제라는 책을 베이스로 한다면 30문항 중에 21문항 저희는 문항으로 연계합니다 70%니까 21문항을 연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물론 이제 변형이 많이 들어가면 힘들어하지만 축소 확대도 많이 문항이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래도 연계교제를 좀 꼼꼼하게 자기 걸로 풀기 위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특징적인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3등급 점수, 4등급, 5등급 이 점수대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가 그래도 많이 다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요즘 이제 제가 볼 때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신유형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 그 정도로 다 예측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이 선생님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알아요 개수색이라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훈련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처음 보고 아주 낯설고 이런 것들은 없다 그래도 우리가 공부했던 문항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 A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난도 문항으로 20번 상용로그의 지표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2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의 이해죠 3차 함수, 도함수를 주고선 4차 함수 그리고 3차 함수를 다시 생각하는 4차 함수의 도함수가 3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거 30번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 둘러싸인 부분이라기보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역에 정수 격자점을 세는 문제 B형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나왔었고 B형 30번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미분, 적분, 지수함수까지 총 막나에서 30번을 해결하는 그와 같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됐죠 어찌 보면 이 문항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세 문항을 틀렸다 그러면 2등급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에서 틀렸다라는 얘기는 2등급인데 나머지에서 더 틀렸다 공부를 지금 많이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연습에 의해서 얼마든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B형 같은 경우는요 지금 1등급 컷이 지금 91 또는 2개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2등 컷은 88 그러니까 세 문항까지가 되고 있는데 21번, 30번 또 틀릴만한 게 29번 함수의 극한, 상각함수로 우리가 극한식을 만들어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초월함수 극한값을 계산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29번 문제였는데 그 세 문항이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했던 거고 나머지 문항들은 상당히 익숙한 문항들로 B형도 출제가 되어졌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선생님 저는 5개 틀렸는데요 저거 포함해서 다른 거 2개가 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두 문항이 정말 여러분들이 못 풀 문항이었냐라는 거죠 보면 선생님 실수였네요 심지어는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점이 N,2N제곱을 지난다라고 해서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밑에 식을 보니까 N은 잘 넣는데 2N제곱을 넣어야 되는데 N제곱을 넣었더라고요 E 빼먹었더라고요 E는 치과 가서 빼야지 어디서 빼고 있어 문제를 똑바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긴장도가 풀려버리는 거죠 또 B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은 번호가 29번, 30번이라고 29번 얘기했잖아요 28번이요 28번 문제가 1차 변환 문제였는데요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의외로 잘하는 학생들이 틀렸더라고요 너 뭐야 이거 28번 야 왜 틀린 거야 물었더니 그러게요 선생님 점 A, B인데 B를 다시 A로 봤어요 점을 잘못 본 거예요 A를 B로 보내서 B를 C로 보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A를 B로 보내고 A를 C로 보내고 하는데 이런 실수를 하더라 하더라라는 얘기죠 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B형 같은 경우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풀어오잖아요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막 집중해서 풀죠 집중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28번 문제를 풀 때쯤이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꼭 주의하자라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6번 27번 풀고 28번 정도 27번 28번 정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몸을 갖다가 정리정돈하고 문제를 읽어야 되겠다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점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그거를 막 급한 마음에 막 읽으려다가 오히려 내용을 갖다가 미스해가지고 읽어가지고 답이 엉뚱하게 주관식이니까 답이 나오면 맞았다고 생각하고 딱 체크해버리잖아요 그게 큰 실수다 4점짜리 날아가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하고는 점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문항은 다섯문항 수학 1에서 나온 거죠 다섯문항이 나왔고 여러분들은 못 느꼈을 거예요 아 시험보면서 이 정도는 느꼈을 겁니다 실생활 문제가 왜 없지? 이런 문제 항상 나와요 2005학년도부터요 지금까지 2015학년도 대수능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문제가 바로 실생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빠졌습니다 평가원은요 너무 고정되는 거 싫어합니다 아 이제 실생활 문제는 안 나오겠구나 누가 그러덥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9월 모의평가 또 안 나왔어요? 아 안 나오려나 보다 아니요 수능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정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생활 문제는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지 이걸 연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렬합답형이 없었어요 수월했죠 기역, 니은, 디귿, 옳은 거 모두 고르면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번 시험지에서는 A형에서도 없었고 B형에서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 보면서 우리는 전혀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행렬합답형이 없어졌으면 행렬 문제가 하나가 날라간 거잖아요 아니요 날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행렬합답형이 묻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 그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시험지에 그게 뭐였냐면 2차 정사각 행렬에서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냐 이 질문으로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렬합답형 보면 기역번이 역행렬의 개념을 이용하는 거고 니은번이 그 역행렬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행렬의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걸로 써 그거를 대체한 문항이 2차 정사각 행렬에서의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더라도 그거를 대체하는 문항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 실생활 문제가 없어졌더라도 로그의 계산, 지수의 계산 문제는 어김없이 살려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2번 문제 A형 같은 경우에 2번 문제가 지수 문제고요 5번 문제가 로그 문제고요 B형의 2번 문제가 로그 계산 문제로 나온 거고요 사라지지 않는 거다 여러분들을 더 편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합답형보다 2차 정사각 행렬, 역행렬 구하는 게 쉬운 거고요 실생활 지수 로그 식 만들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지수 계산 로그 계산하는 게 쉬운 거죠 쉬운 수능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른 변화를 주려는 게 아니고 쉬운 수능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메시지가 실려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21번, 30번 이 문제들은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주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문제만큼은 그래도 상위권의 변별력을 갖추기에는 충분한 문제로 출체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극과 극을 많이 달립니다 쉬운 문제 줄 거 확실하게 주고 중간 학생들을 위한 변별도 주고 상위권 위한 변별 주고 하지만 원점수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중간과 하위의 문제들이 공부를 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공부 안 한 입장에서는 쉽고 어렵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길 원합니까 공부를 많이 한 친구야 공부 잘한 친구예요 그런 친구는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죠 왜? 얘도 100점, 얘도 100점, 나도 100점 나만 100점이고 싶은데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아니에요 그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쉽게 나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어떻게 보면 어렵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찍더라도 다 찍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난이도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나왔으면 하는 애들은 2등급, 3등급 대학생들이라고요 그 친구들은 쉽게 나오면 쭉 올라가고 조금 어려우면 쭉 떨어지고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고 어려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등급대가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휩쓸릴 바에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키우면 그런 난이도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선생님 뭔 말하십니까 지금 누가 그거 모릅니까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해봤니 너 어려울 거라고 네가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해봐라 도전해봐라 도전해봐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안 된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뱉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것 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의 연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A형 20번이면요 우리 지금 TV 앞에 우리 수험생 보고 있을 거고요 그 옆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할 거예요 옆에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엄마 그 20번은 21번이 제일 어려운 거 그 제일 어려운 거 앞에 있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 엄마 암산으로도 풉니다 암산으로도 그런데 이게 연계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거랑 어때요 느낌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같은 게 뭘까요 느껴지는 거 있나요 아 요 식이 비슷하네요 우리 연계 교재에서는 FAFB 지표라고 얘기했고요 FAB와 같게 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근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아 로그 A의 지표와 로그 B의 지표를 곱한 것이 로그 AB의 지표와 같게 되는 게 뭐냐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FAB는 FAFB 플러스 2가 된다 아 지표의 변화가 두 자리가 늘어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 이하의 자연수 암산으로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봐 이렇게는 안 풀었을 것 같은데 한 자리 수면 지표가 0이야 두 자리 수면 지표는 1이에요 그러면 0 0 더하기 2 그러면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자리와 한 자리를 곱해서 세 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 자리 수와 한 자리 수를 곱해서 어떻게 해야 돼? 99 81 세 자리 수 못 만듭니다 그렇다면 한 자리 수와 두 자리 수를 곱해주면 이쪽이 0 돼서 0 더하기 2는 2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 자리와 두 자리 수를 곱해서 세 자리 수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런 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 자리 수에다가 두 자리 수를 곱해서 세 자리 수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자리 수의 제일 작은 거 11 11에다가 9 곱해도 얼마예요? 99 세 자리 못 만들잖아요 그럼 9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겠어요? 12 그럼 108 세 자리 만들었네 끝 21 암산으로도 풀죠 그런데 암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개념을 좀 이해해봤으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지표에 어떤 변화가 없었던 거라면 지표에 변화가 있는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어졌었다 이런 문제도 29번 A형 29번 정도면 그래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제가 왜 이거를 연계 문제인데 이걸 소개해드리냐면 지금 학생들이 보시면요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가 곡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 하자 이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Ft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계 교제 보면 Fx는 절대 저 함수 똑같죠 Y는 A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A라 하자 GA 이것도 찾아야 됩니다 그 찾았던 연습을 해본 거 아니냐 이거죠 국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지문 읽었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문제점은 자기가 풀었던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도 연계 교제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수업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수업 3시간 준비하면 1시간 만에 끝나요 1시간 수업하기 위해서 3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과 수업은 그렇습니다 원체 진도도 빨리 나가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다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너 어떻게 풀었었니? 하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는데 너는 어떻게 풀었니? 질문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자기 거 아닌 거잖아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보면 이런 게 과연 기억이 안 날까? 내가 아는 거 그걸 모두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아는 건 제거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정성 들여야 하면 이런 기억이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문제를 엮어서 이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연계를 했다는 거고 A형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B형 서운하잖아요 B형 B형 그림인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곡선이죠 2차 곡선 그러니까 보물선, 타원, 쌍곡선 우리가 앞으로 연계교제 수능 완성이 나오겠지만 주로 연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교제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림이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근데 쌍곡선이 여기에서는 쌍곡선이 안 만났어요 안 만났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꼭 사거리 교차로 같은 느낌 이런 것도 드시죠? 차가지고 이제 나 우회전할까? 나 좌회전할까? 이런 생각 그런데 얘는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죠 인연이 있나 보죠? 이 쌍곡선과 이 쌍곡선이 그래서 만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쌍곡선의 정이거든요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는 항상 일정한데 그게 주축의 길이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 저기 PF 선분과 F'Q 이 선을 거버리고 PF'을 이렇게 거주면 이게 평행사변형처럼 나타나지게 돼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쌍곡선에서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다루게 돼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습해놓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작년 대수능에서도 2차 곡선에서 연계가 됐었으니까 우리 기아벡타 2차 곡선의 문제들 이런 그림 나와있는 것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봐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정리해보면 정말 수학이라는 거는 아니 국어는요 제가 국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글이니까 그냥 대충 풀잖아요 국어도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영어는 뭐 영어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영어도 글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영어를 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도 하나의 언어라 합니다 하나의 언어예요 그런 기호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언어를 익혔다면 그 언어로 가지고 만드는 기본적인 구조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시험에서는 이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평가 문항으로서 채택하고 있다 그런 문항에 대한 정확한 개념 공부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요 수학 공부하는 요령들이 하나 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냥 문제만 풉니다 뭐 입시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수학 그거 그까지 문제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수학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학생들 1년에 만 문제만 풀게 하십시오 그럼 수학 다 100점 맞습니다 이래요 만 문제만 풀래요 아 학부모들 학생들 다 끄덕이고 있어요 아 만 문제만 풀면 되는구나 전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계산 들어가죠 바로 문제집 한 권 예를 들자면 수능 특강에 350문항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권당 그러면 수능 특강 같은 문제집을 적어도 30권 풀란 얘기입니다 단순히 계산한다면 30권 풀란 얘기예요 아니 문제집 30권 풀면 그건 만점 못 맞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수학 공부만 해요 수학 만점 받았어요 수학 30권 풀라고 그럼 국어 영어는 그럼 국어도 30권 수학도 30권 영어도 30권 탐구도 30권 총 120권 와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아까 국어 선생님이 나중에 국어 선생님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옛말입니다 또 옛말입니다 지금은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 바다 강 이거를 철실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간절히 난 물고기를 잡고 싶어 이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친구들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잡는 방법? 그것도 안 돼요 내가 왜 정말 대학을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마음이면 공부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수학은요 작년 같으면 A형은 연계교제가 4권이고요 B형은 8권이었습니다 과감하게 없앴으습니다 수능완성이 합권됐습니다 A형 1권 B형 1권 연계교제 A형 같은 경우 3권 B형 같은 경우 5권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연계교제를 푸는 친구들이 보다 많아지겠죠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연계교제만 가지고 안 된다 반드시 기출문제를 해라 다만 이 기출문제를 그냥 문제집 서점에서 기출문제집 한 권 사가지고 앞에서 부터 또 순서대로 그냥 문제 풉니다 최근에 경향이라는 건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2학년도 이후 평가원 문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기출문제라는 건 평가원 기출문제만을 말하는 거지 전국연합을 기출문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평가원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아 선생님 저는 한 3번 정도 연습했더니 이제 지겨워요 그러면 그 이전 년도 2005학년도부터 2012학년도에 평가원 문제를 연습해보시고 그래도 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국연합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연습해보면 좋을 것이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수험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친구 없습니다 전부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는 데 문제 있습니다 이 시험은 철저한 상대평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자기만족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공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매달에서 이 매달 올림픽에 나가서 매달을 딱 딴 선수가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를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서 죽자라는 생각으로 시합을 펼쳤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죽으려고 했대요 그런 정신이면 되는 거다 이 순응도 그 어떤 싸움보다도 정말 엄청난 싸움 자신하고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열심히 그냥 단순히 나름 열공 이게 아니고 목숨 한 번 걸어보고 정말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진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수석이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눈물 쏟으며 제대로 깨달으셨다면 감이 잘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절대로 문법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급한 마음에 쫓기듯이 번역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흔들리면서 오답을 고르는 겁니다 모든 선지에 있어서 무슨 개념을 묻고 있는지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오답을 내게 되었는지 사고의 과정을 역추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정말 한 치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